아빠가 좀 나가줘야겠어 우리 집에서 내가 애들 보인 게 아니라 애들이 날 버렸어 우리 이제 떳떳하게 만나 윤성아 씨가 계시길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필리핀이 한턱 쏜데 너가 100점 맞으면 나도 100점 맞는 거지 답안지를 보여달라는 거야? 왜? 싫어? 너 같은 샌님이 왕따 당하기 딱인데 왕따는 왜 하는 거예요? 인간이 멍청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죽고 그딴 자식이 살아있는 거예요? 그 자식이 죽여주세요 문부대 가겠습니다